음... Guys 남자다운 싸움이었다. 뭐야! 김블루야! 야 김블루야! 야! 너 여기 왜있어? 야하하하 야 김블루야... 김블루야 여기 왜있어? 신총이 안나오는데요? 이번판도 SMG 소음기 쓰게 생겼는데? 아까전 신총 진짜 잘나오던데? 왜 안나오지? 왜 안나오지? 저거 또 한명 내려온다 왜이렇게 애들이 다 피가 없냐? 왜 한대 맞고 픽픽 쓰러져 어 신총있다 이거 안개 낀 날이라서 소음기 끼는게 낫듯? 뭐야 에이 저격 에이 어 미안해요 아 이분 저격이시네 총 갖다 주러 오셨네 감사합니다 저격을 주신건 좋은곳에 쓸게요 한대 이벨 못쓰겠다 아 빡고수 같은데 무빙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? 어 저 또 한명 또 온다 이러면 다른애가 총소리 듣고 올겁니다 여길 볼거에요 저기 언덕에가 저야 야 제발 좀 봐줘 이쪽 아 좀 봐주라고 이쪽 보라고 좀 아 그냥 가네 오케이 맞다 갔냐 갔냐 바로 앞이네 죽은 애가 쟨가 안갔을거 같아 그냥 버티죠 먹을것도 많겠다 뭐 안에 버텨 어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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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조수 형이 고수 왜 나와? 경기지역 밖에 죽은 애가 아 쟤 아니다 쟤 있어 제발 형 정지훈 정지훈씨 감사합니다 그 먹을거 있나요? 제가 저까지 가는동안에 맞아 죽을 확률은 99%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씨가 남겨오도 맛있음 배율 먹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 이놈의 애미사 좀 갔겠지? 아니야 아까 계속 있는거 보면 내가 보기에는 안갔어 얘네 뒤졌나? 갔냐 갔냐? 리얼 간거 같죠? 오 고마워 고마워 쉐도우복싱일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판을 제가 유하각을 재기 위해서는 이판 절대 죽으면 안됩니다 여기서 괜히 여기서 뒤져가지고 제가 손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담 자기장 멀기 때문에 달립니다 저 애미사가 진짜 변태가 아니라면 부쪼끔 갔어요 저 애미사가 진짜 변태가 아니라면 부쪼끔 갔어요 난 진짜 화면이 갑자기 멈췄음 암튼 그런거임 절대 논쟁이 신총영상각 뽑으라고 총 가져다준거 아님 진짜임 어 제가 보기에는 저분 멈췄어요 게임 아까 보니까 갑자기 멈추셨다라고 갑자기 내 앞에 오더니 멈췄어 저격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저격이라면 배알못이야 이거 저격 아니야 배알못이야 저격 아니야 암튼 아니야 못봤으면 살고 봤으면 뒤진다 센터 들어왔거든요 존버각 잡았거든 나 오 신총 잘쓰는데 쟤 죽었다 신총이 신총한테 죽었다 각 나왔다 존버하자 존버하자 존버 존버 좋습니다 여러분 5명 저 여기 집엔 없는거 같고 푸트캠프쪽하고 저기선 1명 3명 2명 나무 2명 어딨냐 어 저기있네요 제 왼쪽으로 돌고 시야 너무 가리고 야 이거 머리 너무 보이고 제가 노트북이라 옵션 다 매나제 스킬 90인데 논쟁이님 신발께 잘 보인 아 왜 신발 좀 잘 보이긴 하믄 하얀색이라서 그다 벗어도 잘 보일텐데 살색이라서 일단 저 밑에 AK 조지고 생각 좀 해보죠 하필에는 나무에 가려있네 일단 자리는 개꿀 흠 아 몰라 이거 뒤져도 유튜브 쓸거야 암튼 암튼 쓸거야 급박치네 암튼 쓸거야 아이 신총 아까 다 보여줬잖아 솔직히 누워서 쏘는거 한번 보여줬지 일어서서 쏘는거 보여줬지 어 소음기 소리 들려줬지 음 무반동이야 아 이걸? 야 이걸? 기가 맥히네 포지션 선정 시 기가 맥히 기가 맥히시네요 야 솔직히 다 보여줬다 이거 소음기 빼고 씁니까 이제? 눕지를 못하네 일단 이쪽 클리어고 애매사고 한 명이랑 어 소음기 빼고 쓸게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아 뒤져 그냥 와 뒤져버려 그냥 아 쥐쥐 너는 아 못했네 암튼 쥐쥐 다 보여줬죠? 이 판에 다 보여줬다 일어서서 쐈을 때 총소리 일어서서 쐈을 때 반동 누워서 쐈을 때 반동 그리고 소음기 총소리 소음기로 잡는거 소음기 아닌데로 잡는거 누운채로 잡는거 다 보여줬어요 심정 다 보여줬어 그냥 다 보여줬다고 짧고 굵다 짧고 굵었다 아 결코 아까 저격이 아니었습니다 멈춘거였어요 멈춘거였어요 아시죠 여러분 음 컴퓨터가 멈췄을 뿐임 컴퓨터